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온 몸을 다해서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피조물 구원받은 성도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하자 예배 시간은 하지 말고 평소 때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평소 때 유행가 부리지 말고 찬양하라고요 언대로 온 찬양이었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오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지금 같이 예배하신 걸 같이 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서로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남은 자입니다 이것을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주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인간적인 상식과 기존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 뭐냐 그것이 바로 선택의 교리 부분입니다 선택 교리 부분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이걸 예정론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인간의 이성적인 논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이미 다 결정되었다 이런 선택 교리를 설명하면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지요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고 도대체 말도 안 된다 하나님이 어찌 그러시느냐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지 않겠다 불신자들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항변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생각의 기준이 하나님 중심적인 신본주의적 그런 사고가 아니라 모든 게 다 인간 이성 중심적인 그러한 생각에서 다시 말하면 인본주의 사회에서 나온 것이다 자기 중심이 된 생각과 판단에는 항상 문제가 있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면 배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갈등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려고 하면 항상 붙잡고 있어야 될 한 가지 영적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영적 기준이 뭐냐 그것이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 발생되는 모든 사건, 문제 다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 특별히 여러분 개인의 길을 나눈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절대주권적인 신앙이 체질화가 되어 있으면 시험에 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낮추시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구나 뭐든지 문제, 사건이 생기면 어디서 출발해야 되느냐 너, 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이렇게 뭐든지 간에 하나님의 절대주권적 신앙이 체질화가 되어 있으면 시험에 들지 않아요 원숨에 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토 그거 하지 않아요 믿음의 성장이 계속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지금까지 내가 지내온 것 그야말로 앞으로 나의 삶도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 들어있다 사람은 살고 죽이고 크고 작게 낫고 천하게 귀하고 그렇게 모든 성공, 실패가 누구 손에 있느냐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렇게 해석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되어야 절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절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돼요 그래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전능자가 다 알고 계시니까 그분께서 이렇게 허락하셨구나 이렇게 되면 어려운 거, 힘든 것도 다 돼요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감사가 나와요 이런 절대주권적 신앙 바탕이 어디서 시작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있어야 돼요 종교개혁자 요한 칼비는 이런 말 했어요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춘 데는 멈추라 다시 말하면 성경이 하는 말만 하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건 말하지 마라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거기서 멈추라 멈추면 같이 멈추라 이것이 칼비는의 성경 해석 원리예요 성경 해석 원리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만큼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상에 우리가 무슨 머리를 써가지고 상상의 나라를 펼 필요가 없다 자꾸 상상을 하고 자꾸 이성적으로 뭘 자꾸 생각하면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성경 해석이 이상하게 되게 돼 있어요 자유주의로 흘러버려요 해방주의, 해방신학으로 신비주의로 인본주의로 그럼 막 이상하게 흘러가요 하나님의 아버지까지밖에 없으면 아버지까지만 말하면 돼 어머니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니 어머니가 있지 않겠냐라고 종교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요 성경에 가는 데까지 가면 된다고 신천지 구천지 할 거 없어요 성경이 없으면 없는 거예요 성경대로 해서 무슨 상상을 해서 자꾸 뭘 만드는 거 장식이 3장, 6장, 11장이에요 문제를 자꾸 자기 스스로 만들어 그걸 예털이라 우리 영계의 모든 성도들은 예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의 절대주권적 신앙생활이 가진 불의 체지라 되시기를 바라며 흔들리 없는 믿음에 무한도전하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택하신 은혜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하나님의 선택교류에 대해서 여러가지 궁금증들에 대해서 답변을 주고 있어요 선택교류 특별히 하나님의 이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자기 동족입니다 지금 유대인들 자기 동족의 이 문제를 연결시켜서 제 포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던지고 던져놓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는 형식으로 말씀을 기록했어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이스라엘이 이 메시아를 거부한 문제 이스라엘이 왜 그리스도를 거부했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이 약속이 폐지된 것이냐 이 질문이 6절로 8절입니다 이걸 다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지된 폐해진 것이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또한 아브라함일시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너 시라 불이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오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기있음을 받느니라 바울이 발견한 해답이 뭐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구원 받는 것이 아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아브라함의 육신의 혈통으로 그렇게 다 가지고 태어났지만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 받지 못한다 이것이 어디였느냐 구약에 자세히 보면 거기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바울의 발견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바울의 말에 반론을 지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시를 통해서 천한 만민이 구원을 그렇게 받게 된다고 한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유대인들이 거절을 당하고 버림을 당한다면 하나님의 이 말씀 자체가 신실하지 않는 거 아니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폐기되어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여진 것이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시의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기심을 받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함을 밝히고 있어요 바울은 이 구절에서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스라엘과 이삭을 예로 들면서 설명을 합니다 둘 다 아브라함의 시간이냐 아브라함의 혈당으로 정상적 후손이다 그러므로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은 버리고 이삭을 택했다 하나님이 버리시는가 신은자가 있는가 하면 택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10절로 13절에 오면 이삭의 두 아들인 에스와 야곱의 예를 듭니다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후처소생이기 때문에 본처소생인 이 이삭은 택하고 후처소생인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다 라고 말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또 예를 듭니다 에스와 야곱은 실제로 친형제 아니냐 쌍둥이 하나님은 야곱은 택하고 에스는 버렸다 어떻게 설명할래 똑같은 나브라 무순인데 똑같은 자녀인데 누구는 택하고 누군은 버렸다 지금 전도자 바울이 이스라엘을 메시아를 받지 않으면 이스라엘을 버렸다 라고 하니까 왜 버렸냐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라고 말하니까 이 답을 지금 설명해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오히려 에스가 야곱보다 훨씬 나아요 에스는 사나이 중에 사나이 사냥을 하면서 아주 골격이 좋고 사나이 같이 그런데 야곱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주 비열하고 그런 존재 거짓말 또 잘하고 속이고 그냥 비열한 인간이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되겠다 하나님 마음 이에요 배속에서부터 출생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는 결국 뭐요 출생이나 적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 있다 그러니까 이 선택결정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택하고 어떤 사람은 버리신다는 것은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불의하신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14절로 16절입니다 그런 적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계 이르시되 내가 격렬의 결자를 격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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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자를 불상 열이라 하셨으니 그런 적 원하는 자로 말미암은 아니오 다른 박제하는 자로 말미암은 아니오 오직 격렬의 귀신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이니라 지금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많은 질문을 하고 불평을 많이 하면서 너가 말하는 것이 얼마나 모순적인 것이냐 하는 것을 계속 말을 그렇게 하니까 바울이 이렇게 답을 준 것입니다 바울의 답변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불공평하다 말하는데 전능한 하나님이 그럼 불이하냐 너희들이 생각할 때 불이하게 보이냐 불이한 분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공평하니 불공평하니 이런 말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특별히 내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그렇게 잘 되는 것도 아니라 오직 극률의 의심을 받아야 된다 극률의 의심을 받는다 극률이 그러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하나님의 백성을 택한 받았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구원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택한 받은 자와 택한 받지 못한 자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그것은요 말씀의 반응에 따라서 알 수가 있어요 말씀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반응 똑같은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말씀 듣는 사람들 중에 그것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들리는 사람 그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들려지질 안해 들려져도 믿어지질 안해 사람은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마치 마치 똑같이 태양 빛이 쫙 조이는데 태양의 빛이 조이는데 얼음은 녹는데 진흙은 굳어져요 똑같은 태양을 봤는데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조건에서 동일한 말씀을 듣는데도 한쪽에서는 은혜를 받고 다른 한쪽에서는 오히려 완악해져요 오히려 반발이 생겨요 오히려 분노가 생겨요 착한 받지 못한 사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에 앉아 있어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대화를 해보면 알죠 아이사람이 강남매시를 잡고 살구나 안 잡고 살구나 말씀 따라가구나 안 따라가고 자기 의의로 옛날에 옛 털 자기 3장 6장 11장에 갇혀 있구나 뭐든지 자기 중심이구나 뭐든지 물질 중심이구나 뭐든지 자기 의의를 주장하는 성공 중심이구나 금방 알 수 있죠 그래서 다 같이 교회 안에는 양들이 있는가 하면 염소도 있어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알곡이 있는가 하면 가라지도 있어요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는 잘 알 거예요 말씀이 말씀이 송이 끌보다 달고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그 말씀이 내게 치유가 되고 그 말씀이 내게 새로운 용기가 되고 아멘 그렇게 여러분 말씀이 기다려주고 말씀의 은혜가 되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 선택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다 왜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자꾸 그렇게 완악해집니까 오히려 그렇게 강팍해집니까 18절에 예를 들어서 말합니다 바로왕 바로왕 바로 바로왕을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전합니다 나는 여호와가 보내서 왔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했다 바로에게 이 모세가 말을 하는데 바로의 이 바로는 모세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뭐요 더 완악해졌다 그랬어요 말씀을 들을수록 더 완악해졌어요 완악해졌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뜻이 하나님이 내버려 뒀다 그런 뜻이에요 내버려 둔 분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증거가 나와요 그런 반응이 나와요 우리나라 법률에 보면 죄를 지은 죄인을 대통령이 특별 사면하는 제도가 있어요 특별 사면은 특정 범죄인에 대해서 형집행 정지입니다 형집행을 정지하고 면제시켜 부려요 유죄 선고를 했지만은 효력을 폐기시켜 부려요 또 우리나라 경우는 언제 언제 그 합니까 특별 조치를 3.1절 또 이렇게 광복절 성탄절 이렇게 절기 세 절기 때는 대통령이 특별 사면 특사가 남아요 특사 그런데 특별 사면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사면 기준은 대통령이 정해요 대통령 마음대로 합니다 사면 기준은 대통령이 압니다 언어도 갈수록 못합니다 대통령이 생각하는 제시한 기준에 맞는 사람만 특사로 석방됩니다 특사를 받은 사람과 특사를 받지 못한 사람과의 모여 희비가 확 엇갈리죠 하나님의 특기 여러분이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한 사람 사면하지 못한 사람 못한 사람이 왜 나는 특별 사면에도 빠졌냐 아무리 소리 찔러도 소용없어요 불평 원망해도 소용없어요 그건 항의할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대통령 마음이에요 아멘 잘 이해 되세요 여러분이요 이 우리 영적인 삶을 잘 들어야 돼요 영적인 삶이 뭐냐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특별 사면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여러분 죄 얼마나 많이 지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 살면서 지금까지 한 지시라고는 죄진밖에 없어요 착한 일보다는 죄진들이 훨씬 더 많아 나쁘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자리에 앉아있어요 하나님 예배합니까 우리는 같은 죄인이었는데 영원한 형벌을 받아 지옥갈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특별 사면받은 존재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받은 존재들 아멘 그래서요 여러분 정말 뻔뻔스럽게 당당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선택해 줬다 나를 석방시켜 줬다 나를 택해 줬다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서 뭐가 나와야 됩니까 감사가 넘쳐야 돼요 감사 어느 정도 감사해야 되느냐 은혜 받은 사람 특징은요 24시 감사해요 24시 이유 없어 이유 없어 남편이 잘하니까 내가 감사하고 못하면 신경질 나고 아니에요 못해도 감사해야 돼요 아내가 내게 좀 잘할 때 너무 기분 좋고 고맙고 감사하고 어떻게 이런 아내를 하나님이 내게 붙여서 어느 날 또 막 그냥 힘들게 한다고 주위에 어떻게 이런 왜 술을 붙여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 어디서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늘 감사해야 돼요 감사가 넘쳐야 돼요 이 감사가 넘친 사람의 표정은요 굉장히 굉장히 밝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사는 사람은요 얼굴이 달라요 밝아요 여자들도요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고 사는 여자들은요 얼굴이 달라요 딱 보면요 굉장히 밝아요 못 받고 사는 사람들은 뭔가 그림자가 있어요 뭔가 어두워 어두워 시안하지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사는가 화장을 아무리 떡 쳐도 안 나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사랑을 많이 받고 살기 때문에 그 사랑을 공급받고 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사랑을 나눠줄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줄 수 있어요 심지어 나를 요구를 하고 나를 비방해도 괜찮아 그 사람이 나를 잘 몰라서 그래 넓은 마음으로 품을 수 있어요 아멘 그게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무슨 하나님 사랑받고 선택받은 사람이 이 사람 미워하고 저 사람 좋아하고 그렇게 안해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여러분요 하나님 특별언정 받은 사람도 여러분은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 언제나 이 삶 속에 감사하시 바랍니다 서양 격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생각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그런 말이 있어요 생각을 해보면요 감사가 나오게 되어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항상 기뻐해라 그래서 성도들이 그렇게 너무 기쁘게 사니까 초대교회 이야 저 사람들은 저렇게 기쁘게 저렇게 행복하게 사네 정말 그리스도 같아 그리스도인이라 그랬다 기쁘게 행복하게 여러분요 브루스 윌레스라는 분이 이런 말했어요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사는 도시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동네에서 여러분 주위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어야 돼요 아멘 행복한 사람 같이 오세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아멘 다시 한번 따라 24시 감사하자 정말로 여러분 24시 감사하면서 약속의 자녀의 특권을 확실하게 누리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남은자 남길자입니다 27절로 29절로 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순들이 수가 비록 바다에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선 너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에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동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선택은 남은자 사상에 남은자 사상 남은자 이 사상에 표현을 했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에 모래처럼 수가 많다 할지라도 이들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남은자만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남은자가 무슨 말이냐 영어로 랩너트 이 랩너트라는 단어를 우리가 후대를 대상으로 자녀들을 대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은 은약 잡은 어른들도 이 시대에 랩너트에요 랩너트 남은자요 여러분 가문에서 남은자요 여러분 직장에서 남은자 여러분의 유일하게 은약 잡은자라니까 같이 봅시다 나는 랩너트다 랩너트가 남은자라는 뜻이니까요 마지막 남은자라 이 시대의 마지막 남은자 여러분처럼 정확한 은약을 잡고 여러분처럼 정확한 이 복음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이런 남은자가 지구촌에 얼마 없다니까요 지금 심지어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도 영적인 비밀을 몰라요 참치 3장 설명 못해요 예수가 그리스한 사실을 몰라요 그리고 교회에 달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지 교회가 없는 이 모든 동남아시아 이 전세계 보세요 기독교 그러면 유럽 미국 한국이 나머지 다 우산국가예요 한국도 20%밖에 안 돼 그중에서도 여러분 정확한 보험하는 여러분은 이 시대에 살릴 남은자라 여러분은 남은자 랩너트라니까요 그래서 랩너트라는 말은요 대다수 사람들이 불신앙의 자리에 있습니다 불구하고 믿음의 자리에 서있는 소수의 무리 소수의 무리를 랩너트라 소수의 무리 아주 적은 자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독특한 명칭이에요 아주 독특한 명칭이에요 랩너트의 남은자 요란기아 19장에 보면 엘리아가 선지자로 활동했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우상성비에 다 빠져있었어요 이런 시대에 자기 혼자만 남은 것처럼 자기 혼자 남은 것처럼 고립무원의 이러한 시점 시간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때 아직도 발 앞에 물을 꿇지 않은 남은자 칠천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남은자예요 발 앞에 물을 꿇지 않는 자 우상 숭배하지 않는 자 시대를 따라가지 않는 자 칠천이 있다 이들을 가리켜서 남은자 랩런트 그랬어요 자 여기에는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어요 첫째 남은자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런 뜻이요 두 번째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제자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념과 동시에 글쎄 제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는 증거하는 자를 말합니다 말하는 자입니다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이제는 권세를 가지고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제자 따라서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교인되지 마세요 교인은 구원 없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삼으라 그랬지 제자삼으라 그랬지 구원 만들어라 말하는 자 예원교회 교인들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원교회 다니고 있지만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아멘 예원교회가 구원했습니까 예원교회란 말하는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를 교회라 그래 이건 예배 당의 건물이에요 이따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임을 교회라 그럽니다 교회 다시 말하면 내가 교회요 내가 교회 여러분 자신이 교회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자신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자신들이 교회를 오래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는 분들은 이게 참 놓칠 수가 있어요 근데 딴 종교생활을 하다가 온 분들은 알아요 이야 이 교회가 정말 정확한 복음을 증거하는 유일한 교회구나 깨달아 알아요 여러분들은 이걸 놓치지 마시 바랍니다 여러분 지구촌에 지구 살릴 이 75인구에게 복음 증거할 유일한 남원자다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명기한 모든 성도들 남원자의 신앙을 가지고 남길자로서의 미션을 가져야 돼요 남원자가 됐으면 이제는 뭐해야 되느냐 미션이 주어집니다 남길자가 되라 남길자 제자죠 제자 하나님의 은약자와 남원자를 통해서 이 시대를 하나님은 변역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이 시대에 남원자 남빌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천명 소명 사명을 주셔서 불을 썼어요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이 영적 정체성을 놓쳐버리면 큰일 나요 다른 거 가지고 아웅자웅해 샀고 불신자처럼 다른 종교인들처럼 맨날 병이나 고침 받고 돈이나 많이 벌여가지고 맨날 세상적인 그런 기준에 있으면 주님이 너무 답답해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한국교회 세계에 다 문 닫는 거예요 지금 자기 정체에서 놓쳐보니까 내가 누군지 놓쳐보니까 맨날 돈이야 돈 맨날 그냥 세상적인 것에 다 잡혀가 하나님이 일을 못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2,3,7단원 살리라고 우리가 천명 소명 사명 주어서 메시지 전략과 시스템을 가지고 이 속에 집어 넣어놨는데 계속 옛날 버릇 애틀에 갇혀 있어 못 빠져나와 딱 던지고 빠져나오는데 못 빠져나와 그 갇혀 그 잡혀 있어 이러니 얼마나 성령께서 탄식하십니까 자 여러분이요 하루도 빠지지 말고 기도할 것이 뭐냐 사천 말씀 묻는가 이사진라라 보고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지상명령과 소통이 되는 것인데 이거 안되고 다른거 구하지도 마세요 그런거 필요도 없어요 다 알고 계세요 알아들었습니까 이것이 알아들어진 사람은 세계범할 사람이다 자 30절 봅니다 30절 그런 적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어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어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 선한 어이오 어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이르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합니다 부딪힐 돈이 붙여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원해 두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럼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동격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버림받게 된 근본 이유를 설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안타까운 마음이지요 구원을 받은 결과가 얼마나 어마어마 엄청난 저주인가를 알기 때문에 안타깝게 말하지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돌로 비유하며 설명했어요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에게는 예수님이 구원의 반식이 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자신의 의리를 추구했던 자들에게는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것이지 일법을 지키는 것으로 어렵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인간 행위를 따라 살면 절대 의의를 결코 얻지 못한다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종교생활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이런 이신칭의 사상은 로마 전체 로마서 전체 강조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한다 영계자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주가 아닌 구원주로 만난 사실 앞에 늘 감사하시 바랍니다 저 불신자들은 심판주를 만날 거예요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나마 우리는 구원하실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지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분명히 남원자가 되었다는 확신 속에서 보험의 선한 영향에 변화가시기를 제문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남자들이 양복을 입으면서 매는 넥타이 이 넥타이는요 유럽의 크로아티아 크로아티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유럽의 크로아티아 유럽에서 30년 전쟁이 있었는데 30년 전쟁 때 크로아티아 젊은 군인들이 프랑스 왕실의 용병으로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의 용병으로 온 크로아티아 젊은 군인들의 목에 전부 스카프가 다 그렇게 매여져 있었어요 전쟁을 떠나는 떠나는 남편에게 그 아내나 그 애인들이 그려준 스카프예요 이 스카프 스카프 이름이 뭐냐 크라바트 크라바트라고 하는데 크라바트는 이 의미가 재미있어요 이 뜻이 뭔가니까 너는 내 것이다 그러듯이 다시 말해서 너 내 남자니까 어디 가든지 헌눈 팔지 말고 잘 다니고 무사히 귀환하라 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요 넥타이 우리나라 넥타이 선물 많이 하죠 이제부터는 받는 남성들이나 주는 여성들이나 그렇게 잘 생각하고 줘야 돼요 넥타이는 너는 내 거다 그런 뜻이에요 제가 이 말씀드리느냐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이 아침에 너는 내 거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을 쳐놨어요 기쁩니까 하나님이 너 내 거야 기분 좋습니까 인을 쳐놨어요 이제는 더 이상 한눈 팔지 말고 오직 나만 쳐다봐 그 말씀이 오직 그리스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라 우리 삶을 완벽하게 그렇게 보장하시면서 우리에게 남은 자로 이제 남길 자로서의 멋진 인생작품 만들어라 아멘 여러분에게 주어진 현장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멋진 인생작품을 만들어라 우리 연계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기대를 가슴에 품고 남은 자로서 남길 자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 되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참으로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 도저히 인간상식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었는데 주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주신 직분 통하여 현장 통해서 이제 남은 자로서의 남길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어오시고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찬양하며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어오서 예수의 성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